지구과학은 지구를 구성하는 지표면과 지하, 수권, 대기권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학생들에게 지구과학을 가르치는 교사의 눈으로 지구의 다양한 지형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오늘 과학서제에서는 지구과학 교사들의 미국 서부 지질답사 여행의 저자, 북해고등학교 박진성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책이 지구과학 선생님들이 직접 답사 후에 만든 책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것을 기획하게 되신 건가요? 네, 여행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여유와 새로운 문화의 역사, 자연에 대한 배움, 그리고 자기 성찰 등 많은 것을 줍니다. 이런 여행에 무엇인가 배울 것을 더한다면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교과에서 보면 지질학 부분에서 많은 자료와 사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교사 자신이 글로 외워 외우고 학생들에게 똑같이 전하기만 한다면 학생들에게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본 것을 생세하게 전달하는 것만이 좀 더 아이들에게 많은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지질답사 여행의 목적으로 여행을 기획하게 하고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국 서부를 선정하신 이유를 보면 아무래도 거기에 지질학적인 가치가 있어서 가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미국 서부 지역은 지질학에 살아있는 박물관이자 지질학 연구의 전시장도 같습니다. 과거와 현재 일어나는 모든 지질학적 요소가 내포되고 있는 지역이죠.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인 옐로스톤 국립공원도 위치하고 있으며 대학 교재에서 지질학 관련 사진이 대부분 이 지역의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아, 이곳이 어디에 있는 곳일까? 언제 가봤을까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직접 보고 싶다는 호기심과 배우고 싶다는 전문성을 키우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충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지역이 미국 서부 지역입니다. 미국 서부의 가장 웅대한 자연하면 그랜드 캐니언을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랜드 캐니언은 어떻게 이렇게 웅장하게 형성이 됐을까요? 네, 그랜드 캐니언은 가장 매력적인 문이 아무래도 장엄하고 커다란 아름다움입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혁곡 양쪽 절벽의 암석에 드러나 있는 지구의 역사입니다. 지구에서 일어난 지질학적 사건을 광범위하고 심화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랜드 캐니언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지구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질학적 표현으로 약 18억 년 동안 서서히 바다에서 퇴적된 지층이 지갑현동으로 융기해서 3000m의 고온지대인 콜로라도 고온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콜로라도 강에에서 침식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딜 가나 산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산림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형태가 나타났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그랜드 캐니언과는 비교할 수 없 정도로 작은 규모이지만 같은 원리로 생성된 것이 강원도 태백에 있는 통리협곡입니다. 상류에는 높이 50m의 미인폭포가 있는 아름다운 협곡이죠. 이암과 사암, 역암 등이 이루어진 중생대 백악기의 퇴적층인데요. 길이는 한 10km, 최대 깊이는 약 270m 정도로 뚜렷한 하천의 침식에 의한 V자 계곡을 보입니다. 또한 미국 서부의 빽빽한 숲과 하얀 바이산으로 유명한 요세미트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중생대 마그마가 만든 화성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과정으로 만들어진 지형이 바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북한산, 도봉산, 보란산 등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질답사를 진행하시는지 궁금한데 이번 책 쓰시면서 몇 분이 함께 다니신 건가요? 네, 이번에는 한 15명도가 같이 있습니다. 15명 선생님들끼리 다니다 보면 보통 여행과는 또 다른 그런 재미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여행의 기획은 보통 1년에 거쳐서 장기간에 거쳐서 계획됩니다. 먼저 지질학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를 선정합니다. 여행 동선과 함께 이 장소의 매칭 작업을 하도록 하죠. 또한 현지 교재를 구입해서 학습하고 맡은 장소에 대해서 심화 자료를 습득하는 등 자료 조사를 합니다. 이후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세미라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서로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질답사를 떠나게 되는데요. 답사의 가설은 먼저 전체적인 지층의 구조로 봅니다. 퇴직된 선호관계를 보고요. 지층의 생성 순서를 유추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특징적인 지질 구조를 이해하고 생성 원인을 학습하게 됩니다. 흔치 않는 기회이다 보니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욕심이 앞서서 위험했던 순간들도 있었는데요. 미국 서비어에서 자이언 캐니언의 강물을 따라 걷는 트레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물의 침식 지형을 알고자 하는 지형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내린 상류에서는 빗물 때문에 급류가 생겨서 구조되어 때까지 2시간 동안 가슴 조림이여 그랬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런 위험한 순간도 있었는데 수십 년 동안 책에서 공부를 하던 것들을 실제로 교사가 된 뒤에 체험을 하니까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땅만 살피는 게 아니라 하늘, 천체도 살핀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일인가요? 네. 지구과학은 지질학부지 아니라 천문학, 해양학, 기상학의 종합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천문학도 중요한 학습 단원인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환경오염과 광고괴로 인해서 학생들이 은하수는커녕 별조차 보기 힘든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서부는 도시와 떨어진 사막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고 영향이 적고 천체 관찰에 아주 최적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별의 일주사진, 은하수 사진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찍어 보여주고 수업한다면 학생들은 경의감과 존경감을 더해서 수업의 효과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러한 지질사 여행으로 통해서 천체 차량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서부뿐만 아니라 하와이나 뉴질랜드 등 다른 지역들도 돌아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곳은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외 질답사로는 필리핀, 대만을 시작해서 캐나라 오로라 답사, 미국, 하와이, 호주 서부,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 서부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중 관광지로만 알려있는 하와이에는 아직도 살아있는 용암이 흐르는 지역이 있고 세계 최대의 천체 망환경이 있는 마오나케아 천문지역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주 서부에는 지구 탄생 이후 생물체에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아직도 자라고 있는 해멀림플 지역이 인상적입니다. 또한 뉴질랜드에는 직접 빙하를 보고 밟을 수 있으며 빙하가 만든 지형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외국 지형을 이렇게 많이 보고 오셨는데 우리나라에도 좀 훌륭한 지질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답사하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네. 우리나라에도 자연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현재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세계지질공원 그리고 울릉도 독도 국가지질공원 부산, 무등산권, 청송, 강원평화지역 등 국가지질공원이 지금 6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10개의 지역이 지정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지구학 교과연구회도 1997년에 시작하여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매 질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질답사의 연장으로 세계의 주요 지역의 질답사 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지구학교사협회는 학생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는 전국 시도별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석 지질답사의 날을 시행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직접 체험하시고 전해주시는 수업이 얼마나 생생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 선생님들의 눈으로 본 미국 서부지질답사 저자 북해고등학교 박진성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